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살아라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리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구레님 상식이 원칙과 소신을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신비주의 꽃나비님 박찬대 압색 당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 조금 할게요. 박찬대 의원님 압색이 됐나요? 제가 잠시 확인해 볼게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압색 얘기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압색을 당한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과 만났다고 해서 이화영 지사의 측근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마 다음 단계로 박찬대 의원을 압색할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괜한 이런저런 생태집을 잡아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박찬대 의원이고요. 앞으로 또 이게 정청래 의원으로 번지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하고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공소장 보아하니 박영수도 빠져나가겠네 입니다. 자, 며칠 전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봤죠. 김만배 등등으로부터 약 200억 원의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검찰하고요. 조중동은 그 입 무겁던 김만배도 박영수에 대해서는 술술 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김만배라는 사람은요. 글쎄, 저하고야 뭐 글쎄, 저는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별로 저를 친한 사람으로 생각 안 했나 봐요. 여하튼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 김만배라는 사람이 법조 기자단에서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고 터줏대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자면 박영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특수통의 대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특수통의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은 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자면 검찰총장을 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특수통 검사들한테는 상당히 레전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박영수, 최재경, 채동욱, 윤석열 이 라인으로 흘러오는 그런 계보도 있습니다. 그런 박영수, 그런 박영수를 김만배가 배신을 했다. 술술술술 풀어줬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왜 김만배가 그렇게 쉽게 박영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드러나더군요.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박영수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분명히 알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걸 알고 저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박영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일단 박영수의 공소장부터 볼게요. 박영수 공소장 내용은 지금 전체가 공개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박영수 공소장이 전체가 공개가 된다든지 제가 입수가 되면 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개된 내용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이 보면 그래요. 우리은행에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알선해 주고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 중에 100억 원은 8층 상가가 포함되어 있다. 여하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3억 원을 수수했다. 통화가 아니라 통해입니다.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3억 원을 수수했는데 이 중에는 변협회장 선거 중에 받은 2억 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약 11억 원을 김만별로부터 받았는데 이 화천대유 급여 딸의 화천대유 급여 월 400만 원은 또 이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박영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박영수가 돈을 받은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민간인은요. 누구한테 돈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어야 해요. 은행과 관련해서 수례죄가, 수제죄가 성립이 되려면 은행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은행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알선 이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은 약속한 시점이 2014년 11월 중순입니다. 2014년 11월 중순 공소장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날짜가 좀 애매하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게 10월 하순인지 11월 초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1월 3일을 넘어서 된다면 이거 박영수 빠져나온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됐네요. 2014년 11월 중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돈 받은 것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딸 통해서 11억 원을 받은 것은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날짜를 잘 봐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날짜를 잘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직기간하고 겹쳐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은행 대장동 컨소시엄 이 건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박영수가 우리은행 임직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3억 이 기간 동안 박영수는 공무원이거나 은행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이걸 받았다? 역시 공무원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혐의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200억, 3억, 그 다음에 딸 11억 자, 우리은행 요구는요. 이미 약속을 했을 당시 내 200억 줄게 라고 서로 합의가 된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2014년 11월 중순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박영수가 우리은행에서 물러났을 때요. 이사회의장이 아닐 때입니다. 자, 변협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받고 그걸 정치자금,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딸이 11억 원을 받아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당시 이때 딸이 11억 원을 받을 때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있을 때 이때 박영수는 특검이었죠. 자,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거 적용이 된다. 뇌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청탁금지법까지는 간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죠.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특별검사, 어디까지나 특별검사는 직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당시 박영수는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였습니다. 따라서 화천대유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따라서 박영수가 이때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청탁금지법에는요. 부인,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자시, 자녀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검찰은 무슨 수법을 썼느냐 딸이 받은 돈도 아버지가 받은 돈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핍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우리 판례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받은 돈과 동일시 되려면 생계를 같이 꾸리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공모한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게 공모한 상태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튼 이 모든 일들 돈을 받고 혹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모든 일들은 2014년 11월 7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번은 2014년 11월 중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0몇일까지입니다. 딸 11억 원 이거는 2019년 이후입니다. 자, 2014년 7월 4일 이후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제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제죄예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사실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수제죄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일종의 공무원과 의제하는 공무원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쨌거나 그러려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200억을 약속한 시기는 2014년 11월 중순 공소장에 보면 200억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그 날짜는 2014년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를 퇴임한 시점은 2014년 11월 3일이에요. 11월 초순인 거지. 이미 200억을 주네, 받네 했던 때는 그 시점에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증거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사회의 이사회 선임, 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 라는 이 공시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는 2014년 11월 3일에 퇴임했다고요. 자, 검찰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이거 11월 4일날 이미 퇴임을 했는데 11월 7일, 11월 중순 이 이후에 돈을 주기로 했다. 혹은 받기로 했다라고 약속한다고 해서 이게 수제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자, 다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대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영수의 혐의 중에,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2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11억 원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김만배 등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11억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2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거 이 것인데 이 중에서 딱 걸리는 건 뭐다? 이 부분 딸을 통해서 받았다는 11억 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때 돈을 받았던 딸을 통해서 돈을 받았던 이 11억 원은 특검 재직 중에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이 받은 것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려면 대단히 복잡한 그리고 아주 좀 치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공모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검찰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박영수를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고 수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다. 도대체 뭘 해주고 50억씩이나 받았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50억 클럽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혹시 윤석열을 통해서 대장동 업자들 검찰 수사에 걸려든 대장동 업자들 그러니까 김만배 동업자들을 수사에서 빼내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현재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엉뚱하게 200억을 수사하기로 약속했다? 200억 수수로 돌렸는데 그 200억 수수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때 200억을 주기로 했네 받기로 했네라고 했던 그 무렵에 박영수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어요. 이사회가 의장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애시당 쪽 거기는 법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조우형이니 이강길이니 또는 남욱이니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하면서 털컥털컥 대검 중앙수사부에 털컥털컥 붙잡혀 갔는데 붙잡혀간 얘들을 쏙쏙 빼준 게 박영수 아니었느냐 박영수가 붙잡혀간 대장동 사업자들을 쏙쏙 빼줄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은 거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박영수가 받은 50억 중에 얼마는 윤석열한테 갖겠네 그건 있냐 없냐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요거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엉뚱하게 200억 우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죄가 성립조차 안 될 부분 뭡니까 검찰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러겠죠 혹은 윤석열은 그러겠죠 혹은 한동훈은 그러겠죠 올해 말에 특검법 50억 특검법이 실제로 표결에 붙여지면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혹은 검찰이든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특검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해야 될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박영수가 전관예우라는 허울 아예 윤석열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연히 수사가 되고 감옥에 갔어야 될 조우영, 이강길, 남욱 등등이 박영수의 백으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 대가로 박영수는 50억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한테 흘러가지 않았느냐 우린 이걸 알고 싶어요 이게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200억 운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00억은 애시당초 범죄가 성립되기도 않는 부분이에요 아마 박영수는 기껏해야 이 딸이 받은 11억 이거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성립될 수는 있을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집행유예나 받을래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물 건너 가겠죠 윤석열이 한동훈이 검찰이 박영수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 돌려놓고 어 우리 열심히 수사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 특검 하지마 그리고 혹은 윤석열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겠죠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영양제님 정의당 부산저축은행 특검 포함 반대 정의당이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이 후쿠시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정의당 목소리 들을 수가 없네요 장혜영 그렇게 페미니즘 어쩌고쩌고 하더니 그 페미니즘 그 핵폐수 밑에서 페미니즘 백날천날 외쳐봐라 그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참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심상정은 뭐 하는지 옛날에 그 추해선 의원이니 이정미 의원이니 이런 분들은 또 뭐하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그러고도 정의당인지 그러고도 진보정당인지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거의 학생운동의 대부분의 기간을 진보정당운동 민중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민중정당 민중정당 운동에 그쪽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민중후보 백기환 선생 선거본부에서도 뛰었고요 나중에는 국민승리20일 권영길 선분에서도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밑바닥에서 하는 일이라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보정당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가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계시죠 이게 제가 알아본다는 걸 못 알아봤네요 일본에서 보내주신 분 JY라고 써주신 분 천앙이라고 하셨네요 하늘을 찾아본다면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천앙님 후원해 주셨고요 신비주의꽃나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